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신문에 실린 기사 하나가 천년기념물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게 되었습니다.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 정확하게 김방현 대전총국장은 부여 청량군 전자개표기 문제, 또 쓰레기 하치장에서 발견된 찢어진 사전투표지 등을 다른 기자들과 달리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왔습니다. 어쩌면 주요 언론사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사유로 부정선거 문제를 초창기부터 관심있게 다루은 그런 기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검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더 자세하게 다루어 줄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지만 띄엄띄엄하게 굵직굵직한 그런 일들을 보도하는 것으로 미뤄봐서 사내 분위기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사를 보고 기자에게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10월 28일자 중앙일보에는 김방현 대전총국장의 배춘잎 투표지와 선거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사실 주요 언론사의 아주 중요한 그런 기사의 제목에 배춘잎 사전투표지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슴치 않고 천년기념물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기사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전문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방현 기자의 주장입니다. 지난 10월 1일 청주지법에서 예상됐던 청주 상당구 지역구 투표지 재검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재검표는 4.15 총선에 출마했던 윤각검 전 국민의힘의 충북도당 위원장이 선거무효소송을 재개함에 따른 절차였다. 투표용지 QR코드 전산조작과 사전투표 부정의혹 등이 소송 이유였다. 윤각검 전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에게 3,025표 차이로 졌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재검표 기일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내년 3월 9일 이후로 미뤘다. 청주 상당구는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서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당초 이곳의 재검표는 지난 8월 10일 날 하기로 예상됐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이유로 10월 1일로 변경됐고 그러니 또다시 연기하고 말았다. 이런 과정은 보면 이것을 연기하는데 결정은 김선수 대법관이 아마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결국은 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인천연수월 재검표를 미루다가 결국 도망치듯이 법원 2인자가 된 김상환 대법관이 아마 결정을 했을 것이다. 물론 또 김상환 대법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김상환 대법관과 대법원장과 또 4.15 총선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해배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는 세상이 됐으니까 일반 국민들은 피부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다시 김방연 대전총국장의 주장입니다. 윤각검 전 위원장은 최근 소송을 취하했다. 윤각검 전 위원장 측은 재검표 기약이 없는데 소송을 끌어봐야 얻을 게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저의 해설을 다하면 윤각검 후보는 검사장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를 생각해서라도 좀 버텨줬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뭔가 압력이든 설득이든 회유든 간에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할 뿐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회유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버티기가 아마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국민을 대표해서 선출직 공직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나선 사람들도 약간의 선관위 측에 압력이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꽁무니를 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김방현 대전총국장의 주장입니다. 그가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은 당선 무효와 상관이 없다. 당락을 떠나서 투표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재금표 연기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무효소송 당선 무효소송은 120여 건이나 된다. 대부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를 했다라거나 투표지 분류기 오류 등으로 당선자가 뒤바뀌었으니 확인해달라는 것이었다. 선거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18개월입니다. 재금표를 한 것은 인천연수월 등 딱 3곳밖에 없다. 이미 국회의원 임기는 절반 가까이 지났고 공직선거법 제 225조에 따르면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되는 선거 무효소송은 접수한 지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더 이상한 것은 재금표한 선거구에서 나온 이상한 투표지다. 시민단체가 인천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인천연수월에서는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 투표지가 중첩 인쇄된 이른바 배춘잎 투표지, 이른바 배춘잎 사전 투표지와 여러 장의 본드, 접착제로 붙어있는 투표지 등이 다수 발견됐다. 대부분 잉크젯 프린트로 현장에서 출력하는 사전선거 투표지였다. 경남 양산홀 등 다른 재금표 지역 두 군데에서도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다. 재금표 참관인이었던 40년 경력의 인쇄업체 대표는 잉크젯 프린트로 출력했는데 용지가 중첩된 상태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3원 부주의로 겹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며 개표 이후에 투표지를 묶는 과정에서 접착제가 묻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 예서를 잠시 더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해명은 전부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공적기관이 버젓이 국민을 상대로 해가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기죠 사기. 그것도 그냥 개인 사기가 아니고 공적으로 하는 사기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나라입니까? 다시 김방연 대전총국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은 선거로 유지된다. 민주주의 시스템은 선거로 유지된다. 선거의 핵심은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및 개표 절차다. 그런데 요즘 투표 및 개표 시스템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내 표가 제대로 집계되는지 의심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재검표와 다수의 이상한 투표주는 불신의 기름을 부었다. 어쩌면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건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건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현재 언론계에 몸담고 있는 김방연 대전총국장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투표장을 찾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김방연 대전총국장이 아주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선거와 비밀선거가 정말 역사적으로 어렵게 쟁취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체제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 인간들은 선하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악인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권력을 훔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득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유혹은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정의라든지 사실이라든지 진실이라든지 합법이란 등에 대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와 용기를 많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람들이 아주 절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사회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인의 삶에서 노예인으로 삶을 가는 길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덤한 사람들과 함께 과연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런 근본적인 회의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분한 의조로 사실을 나열한 갈릉을 올려준 김방현 중앙일보의 대전총국장에게 다시 한번 정말 고맙소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보통 시민들의 마음도 저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민 MC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방현 기자님과 중앙일보에게 늦었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서 중앙일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방현 기자님의 용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것이 기사를 보고 중앙일보의 온라인판에서 댓글을 남긴 겁니다. 시민 시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방현 기자님 그리고 중앙일보 관계자님 감사합니다. 배추잎 투표지, 빳바닥에 전혀 접혀지지 없는 투표지, 도장이 뭉개지고 도장 위에 줄이 있고 도장이 찍힌 각도까지 갖고 투표 검표니 누구실까요? 성시가 깨시던 우리 한국 성시가 아닌 점들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도 언론도 어느 누구 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를 눈감아 주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또다시 이 정권이 부정선거를 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전권 교체를 위해 제일 먼저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선거 부정을 파헤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있게 부정선거에 대한 기사를 써주셔서 김방현 기자님과 중앙일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게 보통 이 땅에 사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시민 CDC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순간의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을 진실되게 하는 언론은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권원에는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꼭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민 D님은 주권이 도둑맞고 있는데도 아무런 인식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경상도도 없고 전라도도 모두 다 죽습니다. 신민 D님은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있을 수 없는 투표지 존재를 구체 보도해준 중앙일보 최고입니다. 선거재판 지속을 미룬 대법은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도 못하게 맞는 선거관리위원회 끝까지 침묵하는 주요 언론, 여당보다 선거부정을 더 부정하는 야당 모두가 우리 역사에 낱낱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 선거부정 뒤에는 거대한 외세와 또 다른 세력의 그림자가 언론거립니다. 선거부정을 규명하지 않으면 조작이 더 쉬운 내년 3구 대선은 하나마나입니다. 우리나라나 아프리카 국가들만 못합니다. 아프리카 최핀국인 말라위도 또 케냐도 대선 부정을 대법관들이 불법으로 판결해서 재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사법부는 180일 내에 해결되어야 될 재판을 1년 반이 넘도록 뭉개고 있습니까? 120여 건이나 제기된 선거제품을 언제 할 겁니까?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칼럼을 마구마구 퍼날라서 우리 국민 모두가 선거부정에 관심을 갖도록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실체가 규명되도록 촉구하는 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보통 시민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30여 분 남겼습니다. 그러나 각 글마다 좋아요가 수백 건이고 나빠요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보통 민초들의 생각인 겁니다. 어쨌든 하루 속에 우리나라가 정상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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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